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4,000톤 수리했는데 1,000만원 정도면 150개 정도 그러면 관리 웃으실게요 저희 자 앞에 보시죠 특별히 여주살을 선택하게 되신 배경이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는 이모님이 계셔서 여주살을 먹고 결혼하고 나서는 처갓집이 여주이기 때문에 여주살을 늘 먹었어요 그러다가 저쪽 해남쪽에서 쌀을 수출해달라고 해서 재작년도 수출해서 작년도 랭킹 1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여주살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데 그래서 여주살을 선택하고 미국 쪽에 의뢰를 했더니 흔쾌히 샘플용으로 이번에 나가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완콘테나 이상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주살이 미국의 시장을 진출되면 미국에도 좋은 쌀들이 많아요 값도 싸고 그런데 굳이 비싼 쌀을 나가는 건 향수가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교포님들이 향수가 있고 그만큼 여주살은 또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쌀은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건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건강한 쌀을 배회에 나가시는 우리 교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여주살이 더 많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게 샘플용으로만 이거 두 버릇인데 이거는 한 마켓에 나가는 양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두 달 정도 만약에 되겠는다면 한 달에 20피트나 40피트로 하나나 두 개 정도 나갈 건데 광고를 그만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저희가 10만불 이상 정도로 광고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몇만불 해서 하면 아마 제대로 자리매김 될 것 같아서 꾸준하게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LA 칸인마이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 수입된 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 쌀도 많죠 일본 쌀하고 경쟁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집 수입하는 게 아니고 일본 아이들이 거기서 농사친 그 쌀이에요 브랜드만 일본 쌀 있죠 직접 수입되는 거는 거의 드물고 아마 여주살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쌀이라고 하면 특히 여주살이면 알았으면 그 맛이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게 좀 계획성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큰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여주살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그 계기부터 해가지고 쭉 간단하게 좀 하셨는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여주살을 먹었어요 저희 이모님이 여주에 사셨기 때문에 여주살을 먹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처가가 여주이기 때문에 여주살을 늘 먹었어요 그러다가 재작용도에 해남 쪽에서 쌀을 좀 수출해달라고 해서 수출을 내보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것도 일반 쌀이 아니라 기능성 쌀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고가의 쌀이에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먹혔다는 거는 한국 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쌀을 좀 해보고 싶어서 미국 측에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해보자 해서 시험적으로 지금 나가는 물건이고 아마 이것이 잘 되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반응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살은 제가 지금도 먹어보자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훈 빈질이라면은 향수가 있기 때문에 여주살은 꼭 미국에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